행정이법 부작위에 대한 항공소송 행정이법 부작위에 대한 항공소송이네요 행정이법 부작위에 대한 항공소송은 지금까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시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과의 통합형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얘는 보통 사례로 나오면 불의의 타격, 불의의 타 문제가 됩니다 행정이법 부작위라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을 해줬는데 행정이법으로서 법규명령,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작위입니다 항상 부작위는 자기의무, 법적 의무를 전제하죠 즉 일정한 행정이법을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합리적 유효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의무를 불행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런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판례 표현입니다 판례 표현이 있고 그렇지만 이 판례 법률 집행의 전제요건이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일정한 법률이 집행행위로서 행정이법이 없더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면 행정이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필요한데 제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기간 법적 의무를 불행할 때 요건만 제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행정이법 부작위에 대한 항공소송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판례 안 된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학설은 다른 학설도 있지만 일단 판례가 안 된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현명 butterfly 맞추주신 고 Global 어떻게 부르면 숫 Stretch 우리 감사합니다.